편지가 도착했어요 이게 어 그거에요 그거 택배인데 스타구슬 50개씩 자꾸 누군가가 보내줍니다 이거 상당히 꿀같단 말이죠 너무 좋당 좀 더 줘 맨날 줬으면 좋겠슨 어 하나 더 있네 자 아주머니의 의뢰다 아주머니의 의뢰를 받은 이후부터 할 수 있는 숨겨진 스타 네 팡 짝 팡 불러버려 부사버려 스무스하게 서초 라이커 남아가시공 아 갱판을 부려보자 공 개야 쓰러버려 아주 시원하게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준비 동작 상태에서 맞아도요 데미지 들어간다 아까 한 대 맞아 봐서 느꼈지만 뭐 이런 게 다 있어 네 천세차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이 자식들을 부숴버려 앗 아 또 당했다 멈추지 않는다 꾸르륵 퍽 안 돼 안 돼 안 돼 죽으렛 빠라밤 나 집뚱 찍고 마시버렛 해와 얌 뭐냐 하나 남았나? elly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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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쏘오 쟤 쟤장 쟤장 늘상 있는 일이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맹점이? 맹점이 존재했었어 이제 좀 잘 잡는데? 나 좀 잘하는 듯? 포드라켓! 자 조심해야 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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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해요? 다시 운전 좀 잘해봐 으흐흐흠 뿌아! 어? 어? 자세기! 흠! 뿌아! 얻다 줬구나 사고를 일으켜볼까용 흠! 짠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 감나팡! 오! 아 여기다 맞아 여기다 여기 빠라밤 이걸 부숴야 돼요 이거 아 저건가? 아 여기구나 여기여기 이 아줌만디옥 음 바로 이 지역에다가 이 자식이 원하는 어 갈색 좌석을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고기다 호위키스트 호위키스트 요 호위 호위다 호위 이거를 먹고 흠흠흠흠흠흠 아 이거 부수면요 아아 그렇지 여기서 나오지 이 자식을 데리고 쫘악 가 자 안전하게 고객님을 데려갑니다 흠흠흠흠흠흠흠 이 자식아 거기서 날 때리면은 자네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네 너이 흠흠흠흠흠흠흠흠 이렇게 무사히 모셔다드리면은 어 보수를 받을 수가 있어 잘했당 가져가래 내 노래 저 스타를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될래 자 이리하야 81번째 스타를 쟁취하는데 성공했구나 참 잘했어요 여기까지 81개 좋아요 아주 좋아요 1460개 이쯤에서 한번 말씀드리죠 스타 구슬은 약 이만개 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천오백개 내지 아 만오천개 내지 이 만개 가량의 스타 구슬이 필요해요 어 그랬어 충격적이지 으헁 따 올려버렸대 으으 토할 것 같아 짠 쨈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퍼마리오 3D 랜드 칩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잃어버렸어요 저도 저도요 저도요 찌찌뻥이군요 반갑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마가랑 많이 많이 먹고 나에게 스타를 다오 이게 아마 꿀벌 꿀벌에 관련된 맵이었던 걸로 기억하오 꿀벌 플라워 헤븐 갤럭시라는 이름이네 플라워 헤븐이에요 플라워 헤븐의 갤럭시 전진 꿀벌 마리오 입니다 해보도록 하지 근데 벌써부터 뭔가 생각이 났다 이 전진 꿀벌 마리오 시나리오에는 숨겨진 시나리오가 존재하오 그것을 먼저 재빠르게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거를 정상적으로 깨도록 하겠소 원 투 호이 후하우 후하우 야 잠깐만 한방에 멋있게 좀 해볼 생각이었는데 에우 제길 미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갤럭시에요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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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저것을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될래 자 이것이 바로 깜짝 숨겨져 있는 스타다 이거요 재빠르게 먹을 수 있는 스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근데 좀 어려워 스핀과 벽차기를 적재적수에 잘 활용해서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스타입니다 정말로 그랬소 혹시 다음 마리오 시리즈 중에 슈퍼마리오 3D 랜드 해주실 수 있나요? 노 잃어먹은거 다시 사고 싶진 않네 야 애석하게도 말있죠 아 애석해라 빰빠밤 빰빠밤 으흐 정가주고 산 집을 잃어버리다니 중고로도 살 생각이 안들어요 응 정말로 그렇습니다 젠장 그거를 어디다가 잊어먹었나 아 참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전진 꿀벌마리오 나는 왜 이거를 하나도 못 먹지 저게 다 돈인데 그죠 어우 오늘따라 쿤바가 겁나 난폭해 왜이러지 자식들이 넘어잖아 또 비날 수 있습니까 예아 충전 오 가는 길에 있는 성메달 맛있게 냠냠 짭짭 자수구 한 대 맞고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꿀벌버섯을 먹고 다시 올라가 제길 흥 지우턴 하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제로 벌집을 건드려 봤다가 운 좋게 살아남았죠 한 대도 안 쏘이고 그렇습니까 정말로 운 좋으시네요 저는 벌초하다가 땅벌집을 건드려서 겁나 쏘여서 사경을 해변 적이 있었는데 어이 운도 좋으십니다 그리오 정말 위험해요 죽뻔했어 땅벌 겁나 아프다 가슴 박을 쏘이니까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 그 정도예요 빵 사실 뭐 가슴뿐만 아니라 그냥 고마워 네 이것들이 미친듯이 막 옷 속으로 들어와서 난리 부르스를 치더이다 그래서 가슴 박 쪽을 쏘이니까요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위험했었어 그렇소 이렇게 마리오는 지금 귀여운 꿀벌이지만요 벌들은 정말 무섭다 정말로 무섭다는 사실을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은 살인 곤충이야 살인 곤충 벌 완전 싫어 얘로부터 벌 정말 무서워했다고 왜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멀쩡히 공부하고 있는 교실에 창문을 열어줬는데 벌이 들어와서 활개치는 거 그래가지고 수업 중인데 수업 중인데 이게 꼭 나한테만 와요 하고 많은 친구들 중에서 나한테만 온다고 그래서 벌은 진짜 싫어 고로 먹었다 스톤 잘했어 짠 짜라잔 버리면은 다행이죠 비둘기가 들어와서 푸드덕푸드덕 비둘기가 그거 돌았나 멀쩡한 교실에 왜 들어와 짠짜잔짠 꿀벌한테 뽑기통으로 잡은 적이 있을 뽑기통은 뭐죠 뽑기통 다양한 무기로 잡으셨구려 저 같은 경우는 오색 빗자루로 때려본 적도 있고 물론 활동성이 강한 친구들이 해줬지만 무지개 빗자루 교과서 어 그냥 빗자루 막 이런걸로 막 막 쫓아내고 그러지 여심한 수렵의 시작이구나 하면서 자 타이머 대기당 아주 좋소 타이머 대기 시간 한 번 빗 어잇 포쌍 다른 길에 있는 저보야 시계를 남김없이 먹는게 포인트 그렇소 그래요 이런거 후앙 그리고 쇼트컷을 보여드렸죠 이겁니다 호잇 쇼트컷 저 해머친구를 잡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으앙 남자 남자의 다이브였다 이 자식아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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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자 무리를 팍팍 해줍시다 무리란 좋은거야 빠 호잇 호잇 저기보이는 시계도 먹고가장 으응 으응 아우 오 이 놈매 이빵정! 이거이거이거이거! 잘했어. 잘했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뭐 해요 마리오! 아 참! 음.. 너무너무너무너무 성급했다. 으아오!!! 어! 이렇게 되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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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예 원투 후 하후 맞고 껴시고 날라가 호잇 파란 줄라한테 물려보셨습니까 그래요 파란 줄라 정말 무섭지않나 물리면 어떤 느낌일까 거미한테 깨물려본적은 없네요 저는 그 거미한테 깨물리면 정말 아플거 같다 물려본적은 없지만 정말 아플거같아 호히아 여기도 이거 있었지 어 그렇네 호이야 으흠 깔끔한 안 опас이었던 빼액 아 너무 좋아 저릿저릿 아파요 이것들이 이빨이 있긴 한가 있겠지 뭐 있겠지 조심 조심 어 조심 자 체력이 한 칸이당 체력 한 칸 그리고 여섯 칸 안전하게 가자 남자답지 못하지만 안전한게 장땡아리겠는가 발사 깔끔하게 지나갑니다 겉못 지순 설마 이거 찍히면 죽나 짠 두 번 죽었네 지체가 너무 많이 됐어 정말로 너무 많이 됐어 아쉽다 동네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어 독을 가진 타란출라한테 물리면은 와우 오 끔찍해라 정말로 끔찍하네요 다음으로 가볼까 예 유령 소굴 갤럭시 거미가 나름 귀엽던데 어 제가 제일 이해가 안되는 부분 타란출라 귀엽다는 사람 말도 안돼 거미가 왜 귀여워 아 정말 이해가 안돼 정말 이해 안돼요 거미는 어떻게 봐도 이쁘게 볼 수가 없어 아 애완용은 독을 제거해서 안전한데 무서워 아 독잎발을 제거를 해서 키웁니까 어 금시초문이요 애초에 독이 없는 타란출라를 키우는게 아니라 독잎발을 빼버립니까 어 좀 그런데 뭐 손놀이개용 앵무새 뭐 이런 느낌인가 어 위험하니까 그렇구나 아 원래 독잎발을 다 잘라서 팝니까 그게 자른다고 잘려요 이빨만 자르면은 독이 없어지는건감 그 자식이 몽뚱아리를 모르겠어 독잎발만 자르면은 독이 안나오는거에요 독난같은건 없나? 헷갈리네 후쌍 랩랩 잡잡 쉬어가는 심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라서 파는게 아니에요? 모르겠어 독잎발 독잎발? 뭐 모르겠어 독이 나오는 낭같은거를 제거하는거 아닐까 그런데 다란툴라같은게 절개가 되나 아 근데 그걸 절개해서 하는건가 독이 어디서 나와 그거부터 모르네 아는게 없어요 다란툴라 전혀 본적도 별로 없단 말이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천개같은 소리하네 이런 제기를 아 돈에 쪼들린다 쪼들린다 네 각주선생님 내일 아침에 봅시다 안녕히 주무시고 그때 봤으면 좋겠네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빅트리 갤럭시 슬라이더의 퍼플코인 자 집중 슬라이더의 퍼플코인 아주 재밌지 아주 하드코어의 나하하하하하하 다란종 자체가 원래 독이 거의 없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독을 잘라서 판다는건 조금 믿기가 힘드네 원래 없는 거시기들을 팔겠죠 그걸로 되게 수고스럽게 뽑아 말도 안되네 진짜 뽑나? 야! 야! 엄청 넘쳤다 으흠흠흠흠흠흠흠 이거 하나도 놓치면 안되는데 아 큰일났다 이거 이거 개수가 안맞을끼오 아니야 지금부터 다 먹으면 디야 지금부터 한개도 남김없이 싸악 먹기만 하면 될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먹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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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깨 어 젠장 목숨이 두개밖에 없네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너 지금 너무한거 아냐? 와 소름 돋는다 퍼플코인 다 못 모았다고 제 목숨을 아사갔습니다 저 아줌마 진짜 무슨 어... 너무해 으흠흠흠흠 그냥 타란퓰라 자체가 독이 없다 무섭기만 생겼고 그렇군요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없다더라 아 그렇군요 편견에서 비롯된 그야말로 편견이었구만 어 이번엔 피를 줬.. 우웅 으어어 피를 싸우 뭐 삐리 뭐..뭐..뭐시기? 미쳤구만 이거 아..주댕이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쫙 지포를 달아버려야 될 것 같애 조사! 자 감 잡았니? 감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어 어..성공 못할 것 같은데? 호잇! 호잇! 교 hacer totally?" 오오오오 90 오오오 100개 자 동거만 하면 돼 Ricardo 간단하네 야 오 두번째 시도만해 깔끔하게 클로 했어 아줌마야 이 나쁜아줌마 이거이건 너무하네 세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완벽해 잘했다 참 잘했어요 SALEA 아주 좋소 짜라잔 나이스네야 켜 86개 아하하하하하하 조수 착실하게 쌓여가는구나 그러니까 100개를 모으지 않고 도달하면은 목숨을 안사간다 우와 저 아줌마 도대체 뭐야 지옥에서 온 아줌마인가 정말 좀 호러네요 호러 마리오를 지금 돈 안가져왔다고 모가지를 따버렸습니다 캬 그러니까 해보자 스타볼 플라이닛 갤럭시 타임어택 어서 빨리 빙글빙글 좋아 타임어택이네 타임어택은 좀 오래걸려가지고요 조금 꺼리는데 말이죠 자 저는 불평 불만할 틈이 없죠 자 달려보겠습니다 여기 살짝 맵이 바뀌었지 어 맵이 바뀌더라도 뭐 어 똑같네 아니 아니 다르네 아 헷갈려라 자 빨간 위치였어 쭉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이야 빨간색이 어디야 빨간색이 어디야 여기네 음 후진 좌회전 들어가 아 완벽하게 주차 성공 마코 아 진정하시오 천천히 하시오 천천히 해 에 천천히 좀 해 괜히 스타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여유부리게 땁시고 막 저렇게 막 널부러져있는 스타 구슬을 먹으려고 시도했다가는 아까처럼 제 머리통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랬어 충분히 주위에 주위에 주위를 걷어가지고 지금 먹고 요 맵 겁나 재밌었는데 음 재밌어요 어렵지만 음 재밌어 쏘옥 아따 좋구나 자 구슬식이다 헝 맞정투자 헝 밀어버리고 위쪽으로 쏙 클리어 저 스타를 맛있게 잡수기만 하면 될 일 정말로 그랬어 원 투 후 화 아하하하하 착실하구나 말이요 흠 상당히 잘 되고 있지 않나 코 한번 풀겠습니다 흠 어 그래도 확실히 이거 효과 있는데요 환풍기 앞에다가 옷걸이 걸어놓고 거기다가 마른 수건을 어 딱 걸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분무기로 물을 겁나 뿌려놓는 거지 이게 상당히 작용이 크게 됩니다 굉장히 크게 되네요 짜라라라라라라라 방이 습해져가지고 조금 습도가 올라가가지고 어 코가 별로 안 막혀 원래 10분에 한번씩 풀고 그랬었는데 말이 좋 캬 이정도면 뭐 만족한다 쿠퍼 주니어의 전함 항구 데스매치 먹고 뵙고 그대로 봇 이번에는 데스매치다 그렇소 거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아오면서 전부 싸그리 멍땅 먹고 여기서 죽으면 죽을 일이 없어 이 녀석은 지존 애송이 중에 쌍 애송이기 때문에 죽을 걱정 따위 하지 않아도 좋소 알 수도 있고 쏘고 먹고 바로 쏘세요 아 안돼 아 안돼 뭔가 잘못됐어 자 효과섬을 터뜨리자고 빵 이렇게 이 자식의 지지를 부숴버려 빵 세명아 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으잉 으잉 자 빠꾸합니다 빠꾸해서 이 자식의 후방을 노리겠어 아 잘못 쐈어 또 잘못 쐈어 소름 돋네 말이 됩니까 내가 죽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내가 죽은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헉 이것은 정 정 자극이 되네 왜 틀린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젠장할 녀석 복수하겠다 근데 의미가 없는게 게임오버가 되더라도요 게임오버가 되더라도 무한이에요 무한 목숨이 무슨 무한이요 마리시가 되었다 제길 아무런 무슨 젠젠저 하자없이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목숨에 의미가 없어 또다시 자칭 짠 이번에는 부사발이겠다 짜스가 자네 오른쪽 저 가슴을 노린다네 뿡 예아 자 이렇게 이연발 공격으로 잡고 스타 구슬 리셋 아 저건 좀 뼈아프네 지금 양쪽 가슴을 터뜨리는데 성공하였어 조왕 자 제발 아아 되게 아아 아 왜 이렇게 못 쏘지나 아이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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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괜찮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에요 땅 어잉 별쪽으로 이갖고 저렇게 징징거리다니 쿠파도 큰 인물은 아니군요 어헉 쿠파의 인물성 음 음 그럴까 음 음 하드샷 아 자 이쪽으로 조금 이게 지형이 어 부서집니다 저거 부서져서 지형 통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조금 널널한 지형으로 이동을 하는게 참 좋아요 그래서 네 녀석은 갔구나 친구 일곱시간이 넘었다 와우 일곱시간이 넘었어 요신어 거기 있어 어 저건 나만이 먹을거야 바로 이렇게 말이지 까꿍 으응 자 공로를 독차지했다 아주 좋소 빠바바밤 빠밤 88개 불사신 마리오 마리오는 목숨이 정말 흐나디 흐나지 죽어도 죽은게 아니야 죽어도 죽은게 아니야 나에게는 초록버섯이 있거든 아 아 겁나 부족해 1200개라고 말이 되는감 말이 되지 앞뒤랜드 갤럭시 으이 해성 시나리오구나 헤어잡는 에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리오 모자 벗을때 나오는 푸딩은 뭔가요? 어 서포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포터 내지 들러리 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소 녹두님은 스타 100개 만들어보시는거 어떨까요? 그게 뭔 소리? 스타 100개에요? 100개라고 하셨습니까? 제 목표는 현재 242개의 스타입니다만 어디로가? 아 잠시만 이거 망했다 지겹게 망한 것 같은데 이거 빤빤빤빤빰 자 드릴의 드릴을 파면서 땅에 들어갈 때에요 마리오 머리쪽으로 판정이 조금 괜찮습니다 이런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2단점프 후에 드릴 이렇게 하면 다 먹을 수가 있다더라 그랬어 이것은 정말이지 꿀팁이다 잘 기억하시라 잔초 오버쿨 이게 뭔 소리지 모행 왜 짬프 안했어 뚠투르뚠 힝 오 다행이다 곰팡이를 잡을 수가 있었네 어머 시간은 되게 널널했었네요 다 먹었다 아까 그 꿀팁때문에 이정도 시간단축이 된거겠지 아까 개뻘짓해가지고요 지선 뻘짓을 해버려가지고 이거 타임아웃이 되겠네요 하면서 걱정했었는데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가 없구나 아이아야 호이 조라잔 89개 크앙 아주좋앙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장난꾸러기 해상 이거 한꺼번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그러면은 재미가 없었겠지 으아 바람이다 바람이 분다 허니비 빌리지 갤럭시 바람 음 원숭이의 퀘스트에요 스코어 택의 두번째입니다 이거 겁나 바람이야 어 잘할 수 있을깡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잠이 솔솔하여 그렇습니까 잠마저도 수려패버리는 멋쟁이 헌터가 되시길 바래 다시 와버렸땅 안잡니까 안자요 적을 밟거나 치거나 고인을 획득해서 만점 이상의 스콜을 만들어라 그렇다 으아 잠깐만 망한건데 이거 아 잠깐만 망했어 아 잠깐만 이거 드럽게 원했어 지금 이것은 아 뭐야 이거 방금 높은 점프는 뭐였지 아니 마리오 마리오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주네 큰일났다 이거 자 이거 아마 실패할거야 내 이해가 맞지 이건 실패야 뭘해도 실패야 후 하 후 으응 동전 동전 동도로동동 동전 오케이 스카이씨 안녕히 들어가시오 오우 여긴 깔끔했어 자 위에서 자라면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눈 개뿔시금 40초 으아 빨리 으아 잠깐만 와아 아 나라발 어어 으이동 자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난 개프로 망했어 아 Madonna 잘 자자자 어렵네 정말 어렵다 역시 아 또 박혔어 재결 요거 그냥 가야 돼 형 한마리 한마리 공 들여서 잡는 것보다 그냥 포기하고 다음으로 재빠르게 넘어가는게 신상이 이롭습니다 정말로 그랬소 그냥 대충 잡아 대충 아직도 아쉽네요 그렇죠 어때 근성 있지 않습니까? 미쳤어? 아우! 이 바람 덩어리들 네네석들은 세상에서 살아줘야 돼 이 문어 같은 것들 문어가 많네 그래 그래 스핀 아주 중요합니다 스핀 스핀이 아주 중요해요 아이제게 다행히 이 원숭이 친구는 목숨을 빼앗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로 다행이네요 여기서 만약에 원숭이가 마리오가 실패할 때마다 족족히 어 멱을 따버리거나 그랬으면은 어 유저들 멘탈이 터졌겠지 뻥 하고 크으 성공 성공 아우 써 좋구나 성공이요 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슈퍼마리오 갤럭시 몇 시간 동안 하고 있었나요 이거 안 보이남? 이걸 봐 친구야 7시간 9분 동안 하고 있었다 크으음 다음 CJ 짜라짠 아주 좋ound 그래도 어 12tholes 시도만의 간다 됐으니까 참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지롱 90개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쉬마게릴에서는 쓰레기 처리하는 별이 완전히 힘들었던 안좋은 기억이 돼 저 그거 1시간 30분 걸렸어요 그거 하나 깨는데 1시간 30분 버렸습니다 얘기 통해서 재밌네요 1시간 30분 그 바람맵을 언급하시다니 오 악몽이 떠오르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스카이비치 갤럭시 남쪽섬의 퍼플코인 이거 요령만 좋으면은 재빠르게 얻을 수 있는 스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오 대시오시로 겁나 달려가지고 빠른 시간 내 퍼플코인을 1점수만큼 모으면 되는 미션이오 35초다 100개 모으기 달려 오케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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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삐리베리 굿 삐리베리 굿 잘하는데 잘하지 않아 아타는 순간에 스타를 먹어버리는데 성공하였어 네 여유롭네요 이거 실패 우지게 많이 했었는데 정말로 다행이야 정말 우라지기에 엄청난 실패 실패를 거듭하다가 겨우겨우 깼던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왠진 모르지만 상당히 네 상당히 여유로워성 망망이 백토리 갤럭시 해성 시나리오 건드려보자꾸나 황금멍멍이 휘통주다 해볼깡 황금망망이리 턴즈 아 이것은 이거죠 그거다 그거 이거는 이제 그림자가 따라 붙기 시작하는 거시기예요 그림자들을 전부 하나같이 싹 따돌리면서 멍멍이를 저기 처음 위치까지 소개시켜줘야돼요 그랬어 야 이렇게 되면 힘든데 아 꼬였다 더럽게 꼬였어요 지금 아 꼬였어 하지만 괜찮소 이제부터 한대도 맞지 않기만 하면 될래 괜찮다고 생각해 허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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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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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포인트다 찔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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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잠시만 아잇 저기 어헝 어헝 아 망했어요 아 거기서 왜 점프를 안 했을 왜 엉덩이 밖에 안 했을까 아 후회스러워 왕왕이라고 하지 멍멍이는 조금 어 그래 왜 그래요 난 좋은데 멍멍이 확실히 좀 아 그렇긴 하다 멍멍이가 뭐니 전용 이름 좀 붙여주지 근데 원래 이름도 왕왕이니까 뭐 똑같네요 일본에서 아 와 통수 맞았어 여러분도 뒤통수 조심하시길 뒤통수 뒤통수 어헝 음흠흠 푸 하 찔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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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미션 클리어 자 첫 번째 구간은 통과했어 하나 으아 으아 재길 살려줘 살려줘 이 자식아 살려줘 헉 하아 으아 아 아주 successful 그래도 뭐 성공했으니까 음 음 음 음 괜찮네 빰 빠라밤 빰 92개 아주 좋구나 92개 자 이제 시간 걸리는 거시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해성 시나리오는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 고린스타라는게 이제 120개 가량이 남아있습니다 고린스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후딱후딱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아마 그렇게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닐 수도 있고 후하 자 타이머 특이지 지나가면서 있는 시계를 잘 먹어보아요 그러면 복이 들어올꺼암 아이고 에레 어허 영 좋지 못 찾아 둘 셋 시계 아무리 타임 거시기가 있더라도 빨리 빨가면 뭐다 온나 뜨거운 맛을 보게 됐걸 뭐 가면서 넉넉하게 있으니까 천천하게 느긋하게 갈 필요가 있다 들아 입으로만 그러고 있어 입으로만 소름 돋아 흐암 자 호우 호우 음흠흠 그렇죠 그린스타도 그린스타 나름입니다 어떤 건 괴떡같이 어 괴떡같은 위치에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다 날려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 사실 안심할 일이 아니라네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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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안심할 일이 아니라네 안심하면 안 돼요 젠장 나쁜 자식 응 멀리 뛰게 했는데 좌다 박아서 가서 인생은 언제나 뜨거운 봄 그만 뜨겁고 싶은데 이제 뜨거운 건 조금 사양하고 싶은디야 너무 재밌어 재밌구나 아주 친구야 호시와 호야 가즈고 호이 맞고 달려들고 싶다 이 불길을 확 밀어버리기 싫어 그래그래그래 스피 써야지 바로바로 스피니다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지 그리고 여기서 멀리뛰기 하면 이 자식한테 부딪혀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방금전도 그렇게 죽었으니까 정말로 주위에 주위에 주위를 가득하자 군나 너한테 두 번만 했어 젠장 알려서가 이 자식이 나쁜 자식이야 저거 아주 못돼 먹었어 아주 추진력을 얻기 위험이었다 발사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괜찮네 노 프러블럼 휴아 다행이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어렵네 다행 소우 다행 93개 93개 후하 뿡짝 다음으로 넘어감덩 썸더스페이스 갤럭시 이번에도 호위 퀘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호위 퀘스트 호위인지 뭔지 가져가는 건지 뭔지 찌리찌리 전기 코스에 숨겨진 거식이다 자 어서와 anything 네 낙만하선이 만혁이 들어가시오 아우 짜릿해 아우 짜릿해 후앙 으호 후아 후아 후앙 나이스 우우우우우 후아 발사 일단은 똑같이 진행하는 게 만든 듯 싶소 뭐 여기 이상으로 갈 길이 없으니까 가던 대로 가다가 본때를 보여주셨고 아 이거 보스전 아니지 그렇죠 호위 퀘스트했다 본부를 까먹고 있어쌔 후하 허라 으흐흠 네 낙마나 선임 안녕히 들어가시오 바이 바이 으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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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잇 빵 자 바로 이 아줌마입니다 아줌마입니다 이 아줌마한테 어 거시기 그걸 줘야 돼 음 빨간 자석을 몇 가지 데리고 오는 게 이번에 목표요 정말로 그랬어 정말로 그랬어 으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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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 마리오 삶이 힘들어도 안 돼 정말로 그러면 안 돼 자 바로 이 자식이 빨간 자석인데 빨간 자석을 데리고 나름대로 잘 따라해 이 친구 좀 빠르게 다가온다는 게 문제가 되지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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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불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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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흉 옷 니 너넨 속 한 quint 기념 cheek 죠 놓 alt 오 췄 잘했어 잘해서 라이코스 젠장할 녀석아? 아 제길 아 제길 잠깐만 오엉엉엉 아니 아줌마 내가 말하잖아 왜 말을 안 들어 그리야 이거 뭔가 그거같이 생기지 않았네요 저 짹 가는 녀석 있죠 노란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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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 뭔가 그 그 뭐라 그러죠 그 그 마스코트같이 생겼어 그 그 아이 그 그 있지 않습니까 뭔지 기억 안 나는데 어 마스코트같이 생겼어요 국내 멋있게 마스코트같이 생겼어 빡 은하흑이들을 좀 제거해야 돼 으엉엉엉 야아아 살았다 살았다 이거 혼자 터져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이제 보니까 안 깨워놨구나 우와 저기 터지남 굿 다운로드 마스크 주죠 아 그래요 또 뭔지 모르겠고 굿 다운로드? 뭐지? 카몬 껴았니? 설마 긴 껴았니? 아 친구야 이 친구 돌아버리겠는데 내가 밀어줄까? 어우 절망적이야